육대는 뭐죠? 육대는 뭐죠? 워! 써볼까요? 여기다가 줘보세요 빈페이지가 많네요 워! 워! 자, 적었나요? 오케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것 같지 않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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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민준이 몇 학년? 4학년이 아직 워프 못 적어도 고축하지 워! 집에서 연습했어요? 좀 더 연습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식스가 아니고 식스 써볼까요? 식스 오케이, 맞았구요, 그 다음 요요 써볼까요? 오케이, 맞았구요 오믈렛 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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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시즌 요거트 요거트 다 썼나요? 좀 쉽게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GUR이 뭔 소리 냅니까? GOR 아니고 GOR 쓰고 있고 민준아 이렇게 쓰기를 안 해갖고 4학년 만날 시까지는 집에서 연습해 GUR이 무슨 소리 내고 있나요? GOR 소리 내고 있죠 GOR G가 무슨 소리 내고 있나요? G는 R은 그래서 YOGURT 뭐라고? 그래서 YOGURT YOGURT 그래서 BOX 확인합니다 영어를 쓰는 FOX지 BOX냐 이게 BOX 선생님이 5제라고 하는 숙제를 왜 안 냅니까? 어? 숙제 한 10번씩 쓰기 숙제 내줄까요? 틀린 거? 응? ZEBRA 10번씩 쓰기 숙제 하기 싫으면 집에서 연습해 오세요 연습 ZEBRA ZEBRA 나 썼나요? 못 쓰죠? 시험지에도 못 썼던데 설명이 요새요? ZEBRA E가 무슨 소리 내나요? E가 E 소리 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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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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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아 집에서 연습 좀 해라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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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웅은 숙제에 숙제에 나갔다 갈 길이 와봐 되셨습니까? 너 한 번도 안 써봤지? 집에서 열 번씩 쓰게 할까? 이제? 수업이 또 저렇게 쳐서 열 번씩 쓰게 할까? 오케이, 동물원 물, 물 주다 water 이게 무슨 소리나요? 여기 walk, 얘는 har, A가 무슨 소리예요? W는 T는 ER은 A, R은 이가 무슨 소리 되요? 이게 뭐라고? 이가 무슨 소리 되겠어요? 이가 무슨 소리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가 무슨 소리 되겠어요? 너 지금 A레벨 하고 있지? 이가 내는 소리 세 가지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들이 에, 힘 빠졌어 어, 소리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빨리 빨리 해서 A, B레벨을 좀 벗어나자 water water 네 yellow ø yellow 옐로우 옐로우 오케이 선생님하고 1대1 수업하는건 다 녹화되고 있는거 알지 어? 이런식으로 수업 준비해가지고 1대1 수업하는거 응? 지금 제대로 쓴게 뭐있어? 어느걸 썼어? Z 하나 제대로 썼지 어? 공부를 해온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어딨어? 좀 공부좀 해와 잠깐만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또 이상해졌어? 고생해 계속 패드하도록 진행합니다 고생해